여기 청남 부여에 있는 롯데 아울렛몰에 왔는데요. 친구들하고 엄청난데요. 휴일이라. 주차할 곳이 없어요.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요. 예쁘다. 그치? 예쁘다. 음. 색깔 어때? 봐봐. 그거랑 아이보리. 엄마한테 쓰기에는 아이보리가 낫지 않나. 이런 디자인들은 안 봐가지고. 와이어가 있으니까 얘네 형태로 너무 많아. 그러니까. 잘 어울려. 사진 찍어줄게. 아하하. 예쁘다. 근데 전주 가서 다 쇼핑하고 진짜 엄청. 진짜 엄청. 이거 얼마씩 해요? 음. 맛있다. 여기 한산 가득 그냥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. 진짜. 어떡해. 천천히 조금만 먹으라 너. 저기 하면 또 탈나면 안 되잖아. 야 이제 우리 나이는 자기 컨디션 자기가 조절해야 돼. 진짜로 있잖아. 남이 아무 저기가 안 되더라고. 아 맛있겠다. 그 날씨에 얼마만이야? 오. 엄청 잘 나온거야. 엄청 잘 나온다 이거. 대아내가 줄어들어. 제가. 그럼. 관리해야 돼. 그니까 너. 하어야 하지 않으면 내 사신 이건 아니야. 미은еб이. 내가 8월이잖아. 내가 칠월 중생에서 8월. 이렇게. 칠월 중. 탁! 왜? 사진 뭘 찍을지? 정답! 콜롬비아, 응. 맞아. 그쵸? 힘들어? 표양이도 힘들어 시원하게 천천히 드셔 더 줄까? 2개? 시원해? 시원하고 맛있어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해무침 한 번 먹고 싶었는데 바지락 해무침 되게 시원하다 조개가 너무 조그맣다 배쳤으니까 그렇지? 배쳐서? 깻잎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네요 제가 먹는 사람도 있네 수원하고 맛있게 드세요 수원한국의 식은 드셔야죠 한국의 식은 드셔야죠 어머니가 잘 드시니까 맛있게 드셔요 어머니는 잘 드시니깐 맛있게 드셔요 어머니는 잘 드시니깐 맛있게 드셔요 수레기도 많고, 수레기 하나에 추가하면 3,000원 소스가 맛있어요 수레기랑 해서 이렇게 싸서 드셔요 너무 깨끗하다 하지만 그 뒤에 저거 이름을 잊어버렸네 너무 예쁘다 까지 나 시키니까 collapsed 고기 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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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o 그렇게 많이 안 닮았는데 다 besser haciendo 해こんな thanks for doing that 응 톳국수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종류 다시마국수 만두산 전부 다 오우 이거 미역국수 어떤 거 먹을까 엄마?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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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느새 칠핑착된다 이거 묵직하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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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김인데? 너무 빡지 너무 튼튼해 보일지 좋다 응? 맛있겠다 이제 다 익었다 나 넣어줄게 깎어봐 고춧가루 더 뿌려야겠네. 색을 고을게 입히셔요. 알겠습니다. 이걸 한번 찍어 먹어봐. 맛있지. 어떻게 하면.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다 버무려. 버무르는 것은 일도 아니야. 이거 죽음기가 문제지. 네. 몸이 같이 회전하면서 치려고 해요.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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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